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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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공대 1.3학번 정기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A에요 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어 일단 정기업분은요 여자에게 크게 데이고나서 살면서 여자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공주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공주님에 정말 이끌어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케이크인거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일단 제가 첫 주연적을 맡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부담도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실 연기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날이 오기를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제 꿈도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 여러 선배님들하고 같이 도망하면서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돌이라서 연기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력 논란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상황 상황 매 순간 촬영할 때마다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잘 촬영을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